어제 왜 안 왔었어? 역시 못 찾은 게야, 그 서점. 갔었어요, 어제. 왔었다고? 근데 왜? 그 사람하고 있었잖아요. 김수혁. 어제 봤어? 오래된 미래. 키스하는 거 봤어요. 당황할 땐 한쪽 발을 세워서 땅을 찬다. 입은 꾹 다물고 눈으로 말한다. 이건 걱정할 때. 눈썹 위에 눈들레는 움직임 강해지고 동공 확장되고 고개 완강하게 두세 번 젖는다. 이건 화났을 때. 내가?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어떤 표정일지 궁금했어요. 종범아. 나 너한테 할 말 있는데. 나 김수혁 씨 좋아해. 남자를 이렇게 좋아해 보는 건 처음이야. 그리고 너가 안 변하는 것처럼 내 감정도 안 변해. 그 사람은 선배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? 두고 보면 알겠죠? 누가 당신 지켜주는지. 네. 저 레포트가 많아서 먼저 들어와 볼게요. 저도 백숙 좋아해요. 남들은 이걸 사랑이라고 하더군요. 눈이 뜨거워지고 입안이 마르고 숨이 가빠지고 여려진다.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언제 사라질지 겁이 났다. 어떻게 할 수 없죠? 나는 안 돼요. 가끔 슬퍼고인 너의 모습을 애써 그냥 못. 가족 말고. 여자가 돼줘요. 혹시 내 맘 알게 될까 봐. 내게 울 수 없는 널. 지쳐가도. 난 괜찮다고. 아파도 이별은 아니니까. 아파도 이별은 아니니까. 아멘